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축적 에 에 아 need 아 아 아 으 아 아 어느것으로 쭜 것 그렇죠 예 음 네 아 두 놈 또 수 extra 뭐 라 institutions 이거 너무 그 United iten 없다 fucked yeah 네 주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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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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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낙둥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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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낙둥이가 아직 자기 제가 낙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셋째에요 셋째 셋째 둘째 둘째 누군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멘째가 뭘 넣어서 준비하자 잠깐 누군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벌밤은 나나유입니다 나나유니 아 이름이 나나유리랍니다 이제 뭐 안 가보겠죠 네 확실하게 오빠가 많이 뵀잖아 우리 그러면 둘째는 뭐에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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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셋째 여러분 나나유니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해 보라 수비나나 뽕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게임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활동 게임 네 저희가 올해 데뷔 하셨잖아요 네 저희 아플리티 마플 요소로 활동을 했는데요 어 2012년에 또 이 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어 새로운 모델을 들어서 살아갈 거니까 그래도 완전히 사랑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우리 큐피트 오르자마자 사랑의 화상 한번 여러분들께 대박 나름 사랑의 화상 같이 포즈 한 명씩 한 포즈 싸주시고 같이 변분도 같이 한번 할게요 사랑의 큐피트 우리 네 분이 동시에 써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자 그럼요 자 이제 두 곡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입니까 한국 한국이야 네 아 여러분 한국밖에 안 나왔어요 미친신가 주신가요 네 그럼 아까 얘기해 우리 둘이 아까 있어요 맞죠 아쉽게 얘기했는데 네 어머니 아버지 애들같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부를부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잘 맞춰주시고 또 한 번 놔두세요 파이팅 자 다음 곡 봅니다 네 아쉽게만 저희가 상상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면 미 아래 미 아래 호텔 호텔 미 아래 미 아래 다 같이 미 미 아래 미 아래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